어디 있든 내 전화 받는다며? 네? 꼼짝마! 왜 도망가는 거야?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해! 죄송해요. 연락하면 못 갈 것 같아서. 누가 못 가게 한대? 가더라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! 네, 그렇죠? 안녕히 계세요. 넥스트인은 살아남았어. 얘기 들었어요. 다행이에요. 역시 대단하세요. 그리고 이제 직원들 얼굴도 다 알아볼 수 있어. 나한테 이름 먼저 말할 필요도 없고.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일 줄도 알아. 와, 잘 됐네요. 그리고 또 태주 형은 넥스트인에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했어. 네. 모든 게 완벽해. 네가 없는 것만 빼고.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. 어디 가지 말고. 죄송해요. 왜 이래? 너 나 사랑하잖아. 다 알아. 네? 아니에요.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. 내가 너무 좋아서 괴롭다며. 그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? 그래서요? 그래서 뭐? 대표님은요? 대표님 마음은 뭔데요? 대표님은요? 내 마음은 그렇다 치고 대표님은 내가 필요하니까 가지 마라 이거예요? 이럴 줄 알았어요. 계속 이렇게 빙빙 돌게 될 줄. 차라리 일 잘하는 다른 여자 비서를 찾으시죠? 이 바보. 잠깐! 다른 여자 말고 너.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. 나도 널 좋아하니까. 夫. 손을 headache. 걱정 С currencies 좀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